퀵키를 사용하여 HP Create Control 패널을 사용하여 HP ZBook X2의 퀵키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시작 메뉴에서 HP Create Control 패널을 엽니다. 도구 목록에서 기능을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옆에서 Windows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수 있는 퀵키를 프로그래밍할 모드 또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의 퀵키를 프로그래밍하려면 더하기 기호를 터치합니다. 열린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컴퓨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HP 퀵키 탭에서 사용자 정의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수정하려는 각 버튼에서 액션 메뉴를 표시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해당 키에 할당하려는 카테고리와 액션을 선택하여 수행에 필요한 퀵키의 수정자 또는 정보를 추가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추가하고 확인을 선택하여 설정을 완료하고 사용자 정의한 퀵키 사용을 시작합니다. 순환 또는 정의한 퀵키 사용을 시작합니다. 침묵을 보았 successfully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